지금 제 어머니는 원인 모를 병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. 그대의 세상엔 의원이 없소? 저는 의원을 만날 수 없는 신분입니다. 저 좀 구워주십시오, 스님. 뭘 도와달란 것이야? 그때 그 아이처럼 제 어머니도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. 물러가라, 마라야! 그래서 나라에서 사내들을 잡아 드리는 모양이고, 특히나 세를 안 낸 자들은 더욱더. 혹시 스님께서는 그림 속 세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? 저도 한때는 그림을 그리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만. 금은달이 뜨는 밤, 황룡사를 향하여라. 어명을 가윽하면 죽은 뿐이다. 재앙이다! 재앙이 오고만한 것이야! 아니 상상 말고 진짜 그림으로 들어가 그 세상을 본 적이 있냐고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